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해상보험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을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하신 다음에 풀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는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략하고 바로 문제풀이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마 제가 문제만 별도로 학원에서 배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거 풀이 과정을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 풀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봤을 때, 답안지를 보지 않고 풀어봤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답안지를 보지 않고 문제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험처럼 풀이하는 것하고 그냥 답안지만 보고 보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실제 시험 현장에 갔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제가 관연도 기출문제풀이반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답안지를 보지 않고 문제만 가지고 풀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다 보니까 제가 조금 난이도를 조금 실제 시험이 기출되는 난이도보다는 조금 높게 아마 이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하면서 풀이하는 방법하고 이제 그 문제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이론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회 같은 경우에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1년간 선체보험에 가입한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이 2020년 2월 28일 이제 발전기, 선박에 있는 발전기의 부품에 잠재하자로 인해가지고 발전기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항에 기항해가지고 발전기에 대해가지고 임시 수리를 진행을 하고 계속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다가 이제 4월 18일 날 또 부산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부두와 접촉하는 사고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연 외판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손상 자체가 파공이 있거나 선박에 감황성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심각한 손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손상 수리는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해가지고 연기를 하고 그리고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죠. 항의를 하다가 5월 27일 날 또 항해 중에 수중 외부 물체가 이제 우리 본선의 프로펠러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가 이제 그쪽 수중 외부 물체와 접촉해가지고 손상이 발생되는 사고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이제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규 신환을 하려고 하면은 신규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월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4개월 동안 선박을 이제 세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시 수리를 실시하고 이제 연구 수리는 2020년 11월 달에 이제 선주 전기 수리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이제 다 수리를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11월 이제 선주 전기 수리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 11월 10일 날 군산항에서 이제 항차를 종료한 다음에 이제 수리하려고 이제 수리 이제 요 때가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수리 기회인 거죠. 수리 기회 때 보다 보니까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실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험자 수리 그 여기 계속 여러 개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뤄놓았던 여러 개의 보험자 수리와 그리고 선주 수리를 이제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목포항으로 회양을 하게 됩니다. 회양. 그런데 또 회양하다가 목포항으로 이제 수리하러 회양하러 가는 중에 또 충돌사고가 또 발생합니다. 또 충돌사고로 발생된 신체 손상도 이번에 이제 간 김에 같이 이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를 하는데 이제 그때 수리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연구 수리비. 첫 번째, 첫 번째 사고 났던 발전기 손상 수리. 잠재하자의 부품의 잠재하자로 인해 가지고 손상이 났고 그 부품의 잠재하자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 2,000달러가 포함이 돼 가지고 2만 2,000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두 접촉으로 손상난 수리비. 그걸 수리하는데 소요된 수리비가 3만 달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외부 물체와 프로펠러의 접촉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이게 이제 5만 달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펠러를 이제 국내에서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발주해 가지고 수입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그 제작비가 이제 그 프로펠러의 비용이 이제 스프라이한 비용이 3만 불이 5만 불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양 중 발생된 충돌 손상 수리비가 1만 달러. 그리고 이제 선주 수리도 같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주 수리비가 3만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 가지고 상기 이제 연구 수리 이외에 이제 별도로 발생한 임시 수리비와 해양 비용, 도키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발전기 손상도 나가지고 연구 수리를 하지 않고 임시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임시 수리비가 5천 달러. 그 다음에 프로펠러도 이제 수리 기간이 너무 길, 장려가 되다 보니까 프로펠러를 이제 신규 도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시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임시 수리비가 7천 달러. 그 다음에 이제 군산항에서 항차를 종료하고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할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포항으로 회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양 비용이 이제 친절하게 그냥 회양 비용을 아예 뭐 다른 뜻 문제는 회양 비용 자체를 산정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아예 회양비를 1만 8천 달러를 이렇게 주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포항에서 이제 연구 수리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도키지가 이제 베이직 투데이 동안에 2만 달러. 그 다음에 그 채가료 5일 동안에 데일리 1만 달러씩 해서 5만 달러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벽 사용량 와프지. 와프에서 수리하는 도크도 필요했고 와프 암벽 사용도 필요하다 보니까 와프에서 4일 동안 2천 달러가 해서 8천 달러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제 수리를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수리를 학급을 했지 않습니까? 총 4개의 사고의 수리와 선주 수리와 같이 했는데 그 수리를 각각 별도로 실시했더라면은 발전기 첫 번째 이제 발전기 손상 수리는 4일 동안에 이제 암벽 도크 와프에서 암벽에서 4일 동안 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두 접촉으로 두 번째 사고 난 부두 접촉으로 인한 손상은 도크에서 5일 동안 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물체와 프로펠러 접촉 손상 수리비는 7일 동안에 도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양 중에 또 충돌 사고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3일 동안에 도크가 필요한 거고 선주 수리, 선주의 정기 수리를 위해서는 5일 동안에 도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선박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셔서 25점 배점 돼 있는 문제인데요. 선박보험 조건이 뭐냐면은 ITC 헐 기본 조건이죠. ITC 헐 디덕터블은 3만 달러. 그 다음에 인스튜트 머시너리 데미지 어디셔널 디덕터블이 3만 달러 또 있습니다. 그다가 또 인스튜트 어디셔널 페리클로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보험 가입 금액은 선박 가입하고 거기에 따르면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달러씩 동일합니다. 100만 달러로 평가해가지고 100만 달러로 보험에 부부한, 전부보험 형식으로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ITC 헐 기간보험이지 않습니까? 인스튜트 타임 클로즈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선박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에 이렇게 기간보험으로 가입하는데 1년 동안에 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어요. 있는데 그 중에 1년 동안 보험 기간이 있는데 선박 선종은 컨테이너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이고 ITC 헐이고, 디덕터블은 3만 불, MDAD, 머시너리, 어디셔널 디덕터블도 3만 불 있고, 어디셔널 페리클로저도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은 100만 불씩 이렇게 가입돼 있는 선박이. 항해를 하다가 첫 번째 사고, 2020년 2월 18일 날 첫 번째 사고 납니다. 발전기 부품에 잠자하다로 인해서 발전기 고장 사고 발생이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임시 수리만 하고 연구 수리는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생된 수리비가 임시 수리비가 5천 달러, 그리고 연구 수리비가 2만 2천 달러. 이거는 4일 동안의 암벽 사용이 필요한 수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수 접촉으로 인해서 우연 외판의 손상이 발생이 되죠. 이것도 이제 연구 수리를 연기를 해서 선주 수리와 동시에 시시했었고, 그 다음에 연구 수리비가 3만 달러가 발생이 됐고, 이 수리를 위해서는 토크에서 5일 동안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 타물체와 접촉에서 프로펠러에 손상이 발생되는 것. 이것도 이제 프로펠러 제작 기간이 워낙 더 길다 보니까 임시 수리만 하고 임시 수리는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시 수리비가 7천 달러, 연구 수리비가 5만 달러. 이거는 수리를 위해서 도크에 7일 동안의 도크가, 도크 사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사고를, 이 모든 손상하고 선주 수리를 하려고 군산에서 목포항으로 해양하는 중에, 해양항해하는 중에 충돌 사고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같이 가서 수리를 했는데, 연구 수리비가 1만 달러, 그리고 도크 사용이 3일 동안의 도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연구 수리를 실시하는데, 이제 여기에 해양하는 데에 해양비가 1만 8천 달러가 발생이 되고요. 도키지는 아까 보충했듯이 베이직 투데이 2만 달러, 그 다음에 5일 동안의 차가료 5만 달러, 그 다음에 암벽 사용료 4일 동안에 8천 달러, 그 다음에 선주 수리비가 3만 달러가 필요했고, 3만 달러가 소요가 됐고, 5일 동안에 선주 수리가 도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선박의 합리적인 수리비를 구하는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종종 기출되는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개의 사고를 두고, 여러 개의 사고, 사고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사고를 가지고, 여러 개의 사고를 가지고 선주 수리와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 회양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크 사용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선주 수리가 도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도크 사용료에 배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수리를 하고, 이제 선주 수리와 동시에 하기 위해서 회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회양비 1만 8천 불에 대해서 배분하는 방법. 그 밖에 또 뭐 있습니까? 임시 수리가 있죠. 이 임시 수리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잠재하자로 발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 잠재하자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수리비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잠재하자가 어떤 식으로 인정이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알면서 이제 풀이를 하시면 될 걸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잠재하자. 이거 첫 번째 사고가 원인이 발전기 부품의 잠재하자로 손상이 났습니다. 이 잠재하자는 우리 ITC 헐 6.2.2에서 이제 잠재하자는 보상은 됩니다. 보상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잠재하자로 인한 결과 손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발전기의 어떤 부품의 잠재하자로 발전기가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발전기의 잠재하자의 부품은 자체 손해로 봐야 되고, 그 자체 손해로 인해가지고 발전기의 손상이 난 거는 결과 손해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는 가능하지만, 이 잠재하자 자체 손은 보상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그 잠재하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험 조건에서 뭐가 들어있냐면은, 어디션을 페리클로저죠. 어디션을 페리클로저죠. 이 어디션을 페리클로저가 있으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게, 원래는 잠재하자가 있고, 결과 손해가 있으면은, 그 결과 손해만 보상이 되게끔, ITC열 기본 조건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디션을 페리클로저가 부과되면은, 그 잠재하자 자체 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디션을 페리클로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발전기 부품의 잠재하자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보상이 되게끔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로 이제, 이 문제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제 추가로 좀 알아 두셔야 될 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품, 이 사고를 예를 들었을 때, 발전기 부품의 잠재하자만, 발생이 됐다. 그죠? 결과 손 없이. 그러면은 어디션을 페리클로저가 있기 때문에, 어디션을 페리클로저는, 자체 손과 결과 손을 다 보상해 준다. 이제 ITC열에서는 결과 손을 보상해 주지만, 어디션을 페리클로저가 있으면은, 이 자체 손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과 손 없이 자체 손만 발생하더라도, 이 어디션을 페리클로저가 있으면은, 보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션을 페리클로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자체 손이 발생하고, 결과 손까지 발생이 돼야지만이, 자체 손과 결과 손이 보상이 되는 거지. 만약에 자체 손만 발생이 되고, 결과 손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체 손도, 어디션을 페리클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된다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임시 수립이라고 해요. 임시 수립이. 이 임시 수립이. 여러분들 뭐, 기본 강의나 할 때, 몇 번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임시 수립이 원칙은, 일단은 보상이 안 됩니다. 원칙은 보상이 안 되는데, 보상이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예외로. 임시 수리를 통해 가지고,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임시 수리를, 임시 수리를 안 하면은, 바로 연구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 수리를 하게 되면은, 도크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 수리비에 다 포함이 되는데, 임기에서 선주 수리와 동시에 실을 하게 되면은, 선주 수리와 도키지나 하는 게 반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의 수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절감된 수리비 한도까지는 임시 수리비가 보상이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기선,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은 뭐냐, 전기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운행되는, 우리 이제 육상에서 예를 들면은, 철도, 철도 같은 경우도 시간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면은, 이제 고객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타면 되잖아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승차권을 예매하거나, 승차권을 발권 받아가지고, 타듯이, 선박도 그런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흔히 보게 되면은, 여객선다. 여객선을 또 보면은, 전기적으로 이제 스케줄이 나와 있으면은, 그 스케줄에 따로 움직이고, 우리 소비자들은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부킹해가지고, 승선을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은 또, 동일하게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월요일날은 부산, 화요일날은 광량, 뭐 수요일은 목푸나,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은, 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선박이 움직일 때, 이제 소비자인 화주들, 화주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에 해당이 되고, 이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임시수리비는 그냥 보상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컨테이너 운반선이기 때문에, 라이너 베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임시수리가, 다 그냥 보상이 되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임시수리비의 예외적으로,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임시수리, 어쩔 수 없이 임시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리 부품 조달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랬을 때, 3개월 이상의 부품 조달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에는 불합리한 지연이 발생된다고 봐가지고, 그 때의 임시수리도 보상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일단은 이 잠재하자 부분은, 이 부분, 잠재하자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임시수리가 나오면,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미리 구분하시면서,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4차 사고, 거기에다가 선조수리까지, 총 5개의 손상을, 한꺼번에 수리하러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도 1차, 2차, 3차, 4차 선조수리, 이렇게 칼럼을 5개로 만들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사고가 있고, 디덕터블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두 개의 사고는, 디덕터블 미만으로, 보통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출문제가 그렇듯이, 이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잠재하자 손이죠. 잠재하자, 잠재하자, 잠재하자 손 같은 경우에,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안 나오네요. 여기서, 이 잠재하자로 인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디덕터블뿐만 아니고, 여기 MDAD가 있지 않습니까? MDAD, 머시너리 어디션의 디덕터블이 있다 보니까, 이 잠재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머시너리 어디션의 디덕터블 같은 경우에는, 6.2.2부터 6.2.5까지의, 손상 원인으로, 기계류, 기계류 쪽, 그러니까 발전기는 기계로 해당이 되고, 그 발전기에 손상이 나게 되면은, 본 디덕터블에 추가해서, MDAD가 한 번 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레이턴트, 잠재하자 손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고죠.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본 디덕터블 3만 달러에다가, MDAD 3만 달러까지, 6만 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손액을 보게 되면은, 2만 2천 달러에다가, 이미 수리비까지 보상이 돼가지고, 한 달 손 치더라도, 2만 7천 달러이고, 그 다음 얘는, 도크가 사용이 필요 없고, 뭡니까? 암백에서만 8천 달러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넣더라도, 6만 달러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 전략상, 그런 건 아예, 선두수리로 그냥 바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칼럼을 만들어가지고, 칼럼을 만들어, 이제 정식적으로 한다면은, 칼럼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칼럼을 만들어가지고, 다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가지고, 디덕터블을 넘느냐 안 넘느냐, 확인한 다음에, 이제 디덕터블을 넘는 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 전 단계를 한 번 그치고,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상에서, 이제 보험금을 정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정산해서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단순화시켰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풀이하시는 과정에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수리비하고, 디덕터블을 비교해 봤을 때, 아예, 보상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고, 선수수리로 돌려버리고, 풀이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전략상, 좀 필요할 걸로 보여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연구수리비이, 만 달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MDAD는 적용이 안됩니다. MDAD는 이제 뭐냐면은, 충돌사고지 않습니까? 사고 원인 자체가 충돌이고, 그러니까, 뭐, 저기, MDAD가 적용이 되려면은, 레이트너리 디펙트라든가, 선원의 과실, 그런, 뭐, 수리자의 과실, 악행, 이런 것들이, 선원들의 악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충돌이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MDAD가 적용이 안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MDAD 적용 없이, 그냥 본지덕터블, 3만 달러만 적용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리비 자체가, 1만 달러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회양비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회양 중에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회양비 자체도, 배분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도크 사용료나, 이런 걸 고려한다는 손치라도, 얘가 3만 불의 지득터블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제외를 시키고, 이것도 선수수리로 바로 돌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한번, 이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요 풀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풀 때, 그러니까, 전체, 그 모든 5개의, 사고를 가지고, 제가, 그 도키즈하고, 배분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고런 연유 때문에, 1차 사고와, 4차 사고는, 빼버리고, 바로 선수수리로, 돌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발전기 손상사고, 임시수리비 5천 달러와, 연구수리비 2만 2천 달러, 총, 2만 7천 달러, 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다. 언제들어 버리면, 선수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수리로, 배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두 번째, 부들접속사고, 연구수리비가 3만 달러죠. 3만 달러, 요거, 3만 달러밖에 없으니까, 2차 사고로, 배분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사고, 사물체와의 접촉 손상, 이제, 프로펠러가 손상이 났는데, 요거는, 임시수리비 7천 달러에다가, 연구수리비 5만 달러, 그래서 총 5만 7천 달러를, 3차 사고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차 사고, 4차, 이제, 회양 중에 발생된 충돌 사고는, 연구수리비가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는, 언더 디렉터블이 되다 보니까, 선수가 부담해야 되겠죠. 선주로, 이렇게 부담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선주수리비가, 3만 달러 있었죠. 선주수리가 3만 달러. 선주수리비가 3만 달러면, 선주가 부담하게끔, 요렇게.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렇게, 각 사고별로, 해서, 이제, 정리해 주면 됩니다. 보상이 되는 것만, 이제, 그 해당되는 사고에 배분을 해주고, 보상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언더 디렉터블이거나, 요렇게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거는, 선주가 부담하게끔, 요렇게, 정리를 해 주면 됩니다. 요까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뭐냐, 도키지 배분이나, 회양비 배분 문제가 대부분 되거든요. 그럼 도키지 배분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틀 동안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차 사고도 도크가 필요했고, 3차 사고도 도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주수리도 도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요기 때문에, 도크가, 도크 사용이 필요했던 모든 수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담 원칙이 뭐냐면은, 이 3개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3번의 1씩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뭐냐면은, 보험 수리와 선주 수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2만 달러에 대해 가지고, 배분은, 배분 원칙은, 선주가 일단은 선주 수리가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보험 각 수리로 배분이 된다는 것. 그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2만 달러를 가지고, 일단은 선주가 반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 수리 2개가, 그 반을, 반에서 각각, 배분해서 반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일 동안에, 총 7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2일을 빼고 나면은, 5일 동안에 추가, 이제 도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5만 달러는 이렇게 배분이 됐는데, 이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크지 배분 기준은 뭐냐면은, 영국, 이게 룰 오브 프렛티스, 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d, 그래서 영국 정산인 실무 규칙입니다. D5에 이 규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도크지 배분은, 이제 뭐, 보험자 수리를 위해서 도크를 하게 되면은, 뭐 선주의, 그 성급 검사 및, 가망성을 위해 긴급하지 않는 선주 수리를 하더라도, 전액,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수리, 보험자 부담하는 수리를 가서, 이제 도크를 했어요. 도크를 했는데, 선주는 고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가망성을 요하지 않고, 가망성을 요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수리를 제외한 수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크에 들어간 김에, 그냥 자기 이제 간단한 수리들은,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망성을 위한, 위에 도크가 필요한 선주 수리를 위해 도킹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는 뭐냐, 앞에는 보험수를 위해서 도크를 한 거고, 도크에 올라간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면은, 선주 수리를 위해서 도크에 올라갔어요. 도크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도크에 올라갔다 보니까, 보험수리가 필요한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배우고는 하느냐, 도크에서만 실시되어야 할 보험자 수리가, 동시에 실시된 경우, 그리고 이제 보험수리가, 이제 보험자 수리가 연기돼가지고, 선주 수리와, 선주 도킹과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균등부관, 그러니까 이 균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균등을 분담하는 게 아니고, 사용 공통기간에 대해서만, 공통기간, 그리고 공통비용에 대해서만, 균등 분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자 수리를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연기를 해가지고, 선주의의 전기 도크와 동시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키지를 서로 배분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총 7일 동안의 도크가 사용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총 7일 동안에. 그 중에서 보게 되면, 2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부두 접촉 손상으로 5일 동안의 도크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3차 프로필라 손상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의 도크 사용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주 수리는 5일 동안의 도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전체 7일 중에서, 일단은 요거 2일, 요게 베이직 2일이지 않습니까? 베이직 기본. 베이직 2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도크 듀. 그리고 이제, 요걸 항상 배분하실 때, 가장 이제 일단 베이직 2일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베이직 2일을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짧은 게 5일이지 않습니까? 5일이면은 추가 3일이 3일까지, 요렇게 한 번 더 잘라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한 다음에, 짧은 기간부터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요거 2차, 2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5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이직 2, 2데이 플러스, 추가로 3일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이직 2일에 플러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체가료 5일까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리는 요렇게, 2차 사고가 동일하게, 5일 동안에 사용이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짧은 거, 처음에 먼저 베이직 2데이부터, 보면은, 요거 두 개는, 요것도 필요했고, 요것도 필요했고, 다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배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주가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보험 수리가 서로 배분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렇게, 만 달러 선주가 반을 가져가고, 그 반을 가지고, 이 두 사고가, 이제 균등 분담을 하게 되면, 5천 달러씩,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추가 3일. 추가 3일. 총 3만 달러, 데일리 만 달러다 보니까, 총 3만 달러가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요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선주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해와 동일하게, 반은 선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각 사고별로 배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 오천 달러를, 선주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만 오천 달러의 반씩, 요거를, 이제 두 사고가, 배분을 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2일. 마지막 2일은, 2차 사고, 2차 손상도 수리 끝났고, 순주 수리도 끝났습니다. 3차만 남아있었죠. 3차가 다 부담을 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2일 동안에 2만 달러에 대해서는, 2차는 필요 없고, 3차가 다 가져가야 될 것. 요런 식으로, 배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도키지 배분은, 요런 것뿐만 아니고, 뭐 다른, 공동의 손이나, 공동의 손과 단독의 손이 같이, 이제 도크가 사용이 필요할 때도, 배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런 도크, 도키지 배분 비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요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요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걸 미리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머신어리, 어리신어리 디덕토블이 적용되는 것은, 6.2.2에서, 6.2.5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기관구역의 화재 폭발로, 이제 사고 원인은, 요 두 가지 사고의 원인으로, 기관 관련, 쪽에 사고가, 손상이 발생이 됐을 때, MDAD 어디션을, 머신어리 데미지, 어디션을 디덕토블이, 한 번 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고에만, 요 MDAD가 한 번 더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워프 암벽 사용료 4일 동안은, 어딥니까? 첫 번째, 요거니까, 첫 번째 사고만, 암벽 사용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고에 다, 부담을 해주면 되는데, 이 첫 번째 사고는, 이제, 언더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선주가 부담하게끔, 요렇게 증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양비, 회양비 18,000불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키지 배분은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해야 될, 회양비 배분입니다. 요런 문제에서 아마, 회양비 배분이 상당히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많고, 요 부분을, 요 부분도 조금 알아 두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양비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양비 같은 경우에, 요 회양비가 나오게 되면은, 요 규정들을 조금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뭐 관련 규정이 뭐냐면은, 요것도 똑같이, 영국 증산인 실무 규칙, 아까는 그 도키지 부분은, 룰 D5, D5였지 않습니까? 요거는 룰 D1에서, 요렇게, 그 뭐냐, 회양비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양비가, 회양비가 무조건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회양비 인정 요건은 뭐냐면은, 수리가 필요한데, 거기서 수리가 할 수가 없어요. 수리가 할 수 없어서, 이제 수리가 가능한, 가능한 한구나, 지역으로 회양해야 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리는 가능한데, 적절한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요정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세에서 수리하는 거하고, 중국도 요즘은 많이 올라가지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중국 조선세에서 수리하는 거하고는, 수리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주도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차이는, 조금은 다르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국내 수리비가 중국 수리비 보다는 훨씬 비싸다 보니까, 아예 회양비를 투입하더라도, 중국 가서 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따져봤을 때, 회양비를 조금 덜여가지고, 수리비 절감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회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을 경우에는, 수리비 절감 한도까지, 회양비로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수리 적절성, 이런 부분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리는 가능한데, 적절한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 적절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회양하는 부분은, 회양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양비 인정 요건은 그렇고, 그 다음에 회양비가 인정되는 항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양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 최초의 합리적인 수리 기회, 수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니까 수리가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회양하는, 회양지로 갈 거 아닙니까? 갔다가, 그 수리하고 난 다음에, 출발했던 항구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이다. 돌아오는 경우에는, 가는 비용에다가, 돌아오는 비용까지 다, 회양비로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B항구에서 수리하고, 보통 C항구로, 이렇게 다른 항구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A항구에서 B항구 들렀다가, 수리를 위해서 B항구 들렀다가, 이제 목적항인 C항구로, 이제, 가면서, 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A에서 B, C, A에서 B를 들렀다가, C로 가는 항의 기간에다가, A에서 만약에 수리가 없었더라면, A에서 C로 바로 갔을 거 아닙니까? 이 기간, 이 기간을 빼고, 그 늘어난 기간만 인증해 주는 게, 트라이앵글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패션이, 싱글 패션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A에서 출발해서, B에 수리하러 갔다가, 이제 C로 갔을 때, 이제, 원래는, A에서 B, C로 가는, 늘어난 기간, 그러니까, A에서 B 들렀다가, C로 가는 기간에다가, A에서 C로 바로 가는 기간을 뺀, 이제, 빼고 빼서, 늘어난 기간을 인증해 주는데, 싱글 패션이는, 조건이, 보험사고 직후, 또는 당의항차 종료 직후에, 직후에, 단지 보험수리만을, 위에서 향해 갔을 때, 여기에서, 이 수리항구까지 가는, 단일항계, 단일항계, 그러니까, 왕복이 아닌, 그 출발지에서, 수리항구로 가는, 이 단일항차, 요거를, 이제, 인증해 줄 수 있는, 요거를, 이제, 순주한테, 뭐, 요거를, 단일항계를, 단일항해를, 이제, 단일항해 기간 동안에, 해양비를 인증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늘어난, 트라이앵글 베이스하고,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선택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냐, 이제, 일단 임시 수리, 이 임시 수리는, 무조건 다, 해양비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만 해당이 되냐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손상을 입고, 이제, 항구에 들어갔어요. 항구에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항구에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한 항구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가 가능한 항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선박에 파공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은 못 가는 경우, 그게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임시 수리를 실시해서, 해야만, 임시 수리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임시 수리비를, 회양비로, 회양비에, 포함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선원급여와 유지비, 그러니까, 그 회양기간에, 동안에 발생된, 선원급여와 유지비,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단지, 보험수리만을 위해서, 회양했을 경우에만, 그, 뭐냐, 선원비용을 인정해 주거든요. 우리 ITG혈 16조, 그, 16조에 따르게 되면은, 공동회송과,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선원 관련된, 급여와 유지비는, 전혀, 인정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원급여와 유지비가, 인정이 되려면은, 공동회송일 때는, 인정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단독회송, 단독회송 같은 경우에는, 단지, 보험수리만을 위해 가지고, 회양했을 경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보험수리뿐만 아니고, 선수수리도 같이 하기도, 회양이 있기 때문에, 선원비용은 인정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료유비용과, 소모품 비용. 그러니까, 회양하러 가는 기간에, 선박이 움직이려면, 연료유도 소모해야 되고, 여러가지 소모품도, 소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모품이나, 연료유 비용을, 이제, 회양비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하는 항구에서, 발생된 항비나, 이런, 대리전 비용, 그 다음에, 파일로티지, 그 다음에, 이거, 회양하러, 하나, 한차로, 가면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추가 보험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까지도, 이 회양비 안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회양비는, 이런 것들이, 회양비로 인정이 되고 있고, 회양비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회양비가, 전액이 다 보상이 되면, 임시 수리비를, 그냥, 그 회양비에 포함시키든, 그냥, 함정적인 수리비로 포함시키든, 차이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처럼, 이제, 서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함정적인 수리비로 인정되느냐, 회양비로 포함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일 때는, 이 임시 수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회양비로 줄 거냐, 아니면 그냥, 함정적인 수리비로 인정해줄 거냐를, 구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양비 배분. 이것도, 독해지 배분하듯이, 이것도, 보험자 수리를 위해서 회양했을 경우에는, 보험자 수리만을 위해서 회양합니다. 보험자 수리만. 이 회양하고, 독해지 사용료의 배분,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독해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가서 어떤 수리를 했느냐, 독해지 사용 기간 동안에, 어떤 수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 회양비 배분 같은 경우에는, 회양을 시작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수리하러, 이제 회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회양하러 갈 당시에, 어떤 수리를 하려고 갔느냐, 그 수리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험자 수리만을 위해서 회양하러 갔어요. 수리하러 갔어요. 가서 도착해서 보다 보니까, 선주 수리, 우리도 이런 수리 좀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더라도, 그 회양비는 전액 다, 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 수리를 위해서 회양했을 경우에는, 선주는 선거 검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주 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회양 시작할 때는, 이게 선주 수리를 할, 의도를 가지고 회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양할 당시에는 의도는, 순수하게 보험 수리만을 위해서, 의도하고 회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에 따라 가지고, 보험자 수리가 전액 다 부담한다. 똑같이, 선주 수리만을 위해서 회양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 가서 이제 선주 수리를 하러 갔는데, 보험 수리 좀 하더라도, 이 회양비는 전액 선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같이, 보험자 수리가 연기가 돼가지고, 선주의 전기 수리나 이렇게 동시에 시달되는 경우에는, 뭐냐? 수리비 비율에 따라서, 회양비가 배분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회양비를 배분하는 수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회양항해 중에 발생되는 사고, 너는 회양비 배분에 참여 안 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외국에서 공급된 부품 비용, 이 부품은 솔직히 그 안에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수리하나, 저기서 수리하나, 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공급된 부품 비용들은, 해양비 배분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도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양비 배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사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사고, 2차 사고 전체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4만 2천 5백 뉴스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사고는 8만 9천 5백 뉴스 달러. 그 다음에 선수수리 통 합치게 되면은 10만 달러가 됩니다. 제가 학계가 22만 4천 달러가 되니까, 이 회양비 1만 8천 달러를 이 비율로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양비 배분에 참여하는 수리비가, 수리비는 수리비 중에서 빠져야 될 항목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빠져야 될 게 뭐냐면은, 먼저 봐야 될 게 일단은 임시 수리비. 임시 수리비는 아까 거기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임시 수리비에 빠져야 되냐면은, 임시 수리비는 뭡니까? 회양하기 전에 이미 수리한 겁니다. 수리한 거기 때문에, 회양하러 가서 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펠라 손상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외에서 프로펠라를 공급했고, 그 공급비용 3만 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또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회양하러 가다가 난 4차 사고, 4차 사고, 회양 항해 중에 발생된 충돌 사고, 이것도 회양비에서 빠져야 된다. 이것도 빠져야 되고, 빠져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빠지고 그냥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회양비를 배분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양비를 배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2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빠질 게 없습니다. 지금 임시 수리도 없고, 빠지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4만 2천 5백 달러를 다 배분에 참여시켜주면 되고요. 3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임시 수리비 7천 달러 있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펠라를 해외에서 조달했던 3만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8만 9천 5백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를 제외해야죠. 제외하고 5만 2천 5백 달러만 회양비 배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주는, 선주 수리도 빠져야 될 게, 회양 중에 발생된 충돌 손상 1만 달러를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선주 수리로 갖는 발전기 소상 부분도, 임시 수리비 5천 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빼야 된다는 거죠. 빼고, 이걸 가지고 회양비 1만 8천 달러를 배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분하게 되면, 2차 사고는 4만 2천 5백 달러가 배분이 되고요. 3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5천 2백 5십 달러가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선주 수리는 8천 5백 달러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배분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계를 내면 2차 사고는 4만 6천 7백 50 달러, 3차 사고는 9만 4천 7백 50 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선주가 이렇게 부담할 거예요. 그러면 순체범자의 지급보험금은 그래, 1차 사고는 이거. 아, 죄송합니다. 1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니죠. 1차 사고는 그거 뭐냐, 발정기 손상으로 이제 디덕터 미만이지 않습니까? 미만으로 해가지고 언더 디덕터 사고가 되고요. 이게 2차 사고죠. 2차 사고가 이거 4만 6천 7백 50 달러에다가 여기서 대답할 게 뭐냐. 우리 IT 시절 12조 디덕터블 클로저에 따르면 매 사고당 디덕터블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4차례의 사고가 발생이 되면 각 사고별로 디덕터블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점차차 가지고 한꺼번에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 액시던트 원 디덕터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고 산정된 함정인 수리비 4만 6천 7백 50 달러에다가 디덕터블 3만 달러. 이거는 뭡니까? 부두 접촉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 자체가 이제 MDAD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고 손상 부위도 이제 외판이다 보니까 기계료하고는 머시너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MDAD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덕터블 3만 벌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이렇게 1만 6천 7백 50 달러로 산정됩니다. 3차 사고 3차 사고도 이제 9만 4천 7백 50 달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디덕터블. 이것도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사고 원인이 뭡니까? 프로펠러가 산성이 나는데 외부 물체의 접촉입니다. 접촉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 원인 자체에서 MDAD가 적용이 되지 않겠죠.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시너리 파트로 볼 여지는 있지만 사고 원인 자체가 접촉이기 때문에 MDAD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 디덕터블 3만 달러만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6만 4천 7백 50 달러. 그 다음에 4차 사고도 언더 디덕터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보험금은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사고와 4차 사고를 아예 선수수리로 돌려가지고 배분한 방식에 따라가지고 정리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조하고 도키지 배분하는 거하고 향기 배분하는 걸 조금 더 숙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전체 사고에 대해가지고 전체 사고를 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1차 사고는 그거 임시수리비와 영주수리비 합쳐서 1차 사고로 배분시켜주면 되겠죠. 2차 사고도 2차 사고로 배분시켜주고 뭐 이렇게 배분시켜주는 거는 각 사고별로 이렇게 배분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선수수리하고 각각 사고별로 1차 사고는 1차 사고 2차 사고는 2차 사고 3차 사고는 3차 사고 4차는 4차 선주는 선수 이렇게 배분한 거는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배분해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가 뭔지 뭐냐면 도키지 배분이 되죠. 도키지 배분이 도키지가 일단은 기본 2일에다가 추가 5일 동안에 채가로 해서 총 7만 불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1차 사고는 독후가 사용할 필요 없어요. 암백에서 4일 동안 필요하다 보니까 1차 사고는 필요 없이 배분해야 될 게 독후가 필요했던 2차, 3차, 4차 그리고 선수수리가 이렇게 배분을 3년이 되거든요. 항상 배분할 때 뭐냐 제일 먼저 베이직 베이직 2일부터 배분을 하고 그 다음 짧은 순서대로 배분을 해주면 되거든요. 일단은 베이직 2일 동안에 2만 달러가 소요가 되는데 이 독후가 필요했던 수리는 다 이걸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배분할 때 항상 반은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 반을 가지고 사고끼리 나눠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우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4차 사고는 3일까지니까 하루만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일 동안에 이 1일 동안은 이제 1일 동안은 뭡니까? 1차, 2차, 3차, 4차 다 필요한 거죠. 똑같이 이 만 달러에 대해 가지고 반은 선수가 일단은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3개의 사고가 균등하게 배분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나면은 일단 4차 사고는 이제 수리가 종료가 되어버렸죠. 4차 사고는 이제 수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일이니까 추가 2일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2차 사고와 선수 수리까지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2일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4차 사고 빼고 2차, 3차 선수가 서로 배분을 가져가면 되죠. 똑같이 선수가 일단은 만 달러를 배분해 가지고 나머지 만 달러를 가지고 2차와 3차 사고가 서로 배분을 해가면 되죠. 4차 사고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배분해 가고 나머지 이틀 추가 이틀 동안은 뭡니까? 이것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틀 2만 달러는 이 3차 사고가 다 배분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합계 이렇게 나오고 이 3만 3천 이거 첫 번째 베이직 이틀 동안에 배분은 2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된다. 배분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체가료 5일 동안에 배분은 이 합계 배분을 이런 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프 암벽 사용료 암벽 사용료는 1차 사고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사고에 다 배분해 줍니다. 그 다음에 회양비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양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 4차 사고가 4차 사고는 회양비의 배분에 참여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수리비 산정은 이 방식대로 도크 배분을 이 방식대로 해가지고 수리비 산정은 해야 되는데 이 회양비 배분에 대해서만은 이 4차 사고가 없는 것처럼 해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하면 이렇게 일단 4차 사고가 없다는 생각 하에 도키지를 재배분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4차 사고가 없다고 봤을 때 도키지를 배분하게 되면 일단 베이직 이틀 동안에는 4차 사고가 없기 때문에 2차 3차 선주가 나눠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선주가 반 가져가고 2차 3차가 각각 반씩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2차 3차 공의했던 게 이제 나머지 추가 3일 동안에는 2차 3차 선주가 같이 했죠. 그러면 이 추가 3일 3만불에 대해서도 선주가 반 나머지 반에 대해서 이제 2차 3차가 배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2일은 어떻게 됩니까? 2차 사고 끝나고 선주 수리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차 사고면 있지 않습니까? 3차 사고가 다 배분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계 이 학계 금액을 가지고 18,000불에 대한 회양비를 배분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학계를 가지고 배분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4차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도키지를 다시 재배분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양비 배분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제외될 게 임시수리비를 제외시켜야 되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외국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프로펠러 비용 공급비용도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사고 같은 경우에 3만 5,000불 중에서 5,000달러를 제외한 3만 달러가 회양비 배분에 참여하게 되고요. 2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차 사고는 뺄 게 없죠. 그래서 전체 다 4만 2,500달러가 배분이죠. 3차 같은 경우에는 임시수리비 7,000달러에다가 해외에서 구품공급만 3만 달러를 제외한 5만 2,500달러가 배분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두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4차 사고는 아예 제가 빼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전체 다 배분에 참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배분하는데 이 회양비 배분하는데 좀 전에 기준 따라가지고 1차 사고는 3만 불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2차 사고는 4만 2,500불 3차 사고는 5만 2,500불 선두수리는 5만 5,000불 에 따라가지고 이 1만 8,000불이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이 회양비 배분은 이 도키지 부분을 이걸 가지고 여기서 배분된 글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회양비를 배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4차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도키지를 재배분한 다음에 나온 수리비를 가지고 회양비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양비를 배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사고 같은 경우는 3,000달러 2차 사고는 4,250달러 3차 사고는 5,250달러 그리고 4차 사고는 배분을 안 한다고 그랬죠. 배참이 안 한다고 그랬죠. 선주 수리가 5,500달러 그래서 각기 내게 되면 1차 사고는 3만 8,000달러 2차 사고는 4만 2,500달러 3차 사고는 9만 2,250달러 4차 사고는 1만 5,000달러 인데 여기서 이제 디득터분은 3만 달러 1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MDAD까지 적용되어야 되다 보니까 6만 달러로 적용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상이 안 되고 이거는 3만 달러 초과하고 MDAD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3만 달러로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보상이 되고 이것도 보상이 되고 이것도 이거는 MDAD는 적용이 안 되지만 3만 달러보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언제 디득터분이 돼. 그런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2차 사고 살리고 3차 사고 살리고 얘네들은 다 선주수리로 보내가지고 아까 제가 배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게 이제 디득터분을 하고 손행만 보더라도 충분히 1차 사고와 4차 사고는 보상의 예지가 없다는 게 명확해지면 제가 풀이했던 것처럼 1차 사고와 4차 사고를 선주수리로 넣어가지고 바로 풀이하셔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